영자 영자야, 니네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나? 뭐였는데요? 딸고야! 합격했다 이마! 대한대요! 합격했다 이마! 우리 신규 그놈만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더니 도대 하늘에서 하도 따라가든 안 들으리나 파독! 광복 모집! 끝에 바뀌어! 대한민국! 파이팅! 뭐 가난했겠죠 여기서 쇠가 빠지게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이 형님 보고 오락하는 줄 압니까? 부모 형님 잘 안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등기고 1년 365일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승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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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 내가 죽긴 너 그 녀석은 고 hamburger 빨리 먹어 mé響 한국국토정보공사